세상은 아름답죠 엄마에게 말했어 너하고 결혼은 안 하겠다고 그렇지만 너 포기도 안 한다고 가끔 만나면서 사랑만 하며 살겠다고 내 결정에 이의 있으면 지금 말해 최용 너하고 사이에 아기도 안 낳을 거고 한 집에 살지도 않을 거야 그래서 어쩌면 널 무척 외롭게 할 수도 있어 가정을 꾸리고 싶고 아기를 기르고 싶으면 지금 말해 놓아줄게 항상 너는 네가 결정하냐 나는 네 결정에 따르기만 하면 되고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어 그건 결혼이란 걸로 네가 너네 엄마 아빠에게 미안한 것처럼 나도 그래 우리 엄마 남들이 보기엔 우습게 보이고 깔봐도 좋을 못 배우고 돈 없는 아줌마지만 나까지 그럴 수는 없어 나한테도 엄마는 소중한 사람이야 그래 그래 맞아 난 너만 있으면 돼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 김경화만 있으면 나도 그걸로 끝이야 그래 하시는 말아여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아팠나요 아픈 건 아픈데로 잊어버려요 너는 아무것도 quanto 혼자 너는 없을 거야